관악구를 대표하는 역사문화축제인 관악강감찬축제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일 동안 어떤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지 김민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축제 주제는 강감찬의 초대입니다. 13일 저녁 축제 전야제에서는 주민이 직접 기획한 참여형 프로그램들이 방문객을 받습니다. 기존 강감찬 축제의 전승행렬 퍼레이드는 관악구 21개동 특성을 담은 역사문화체험관으로 변주돼 별빛 내린 전을 밝힙니다. 강감찬 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알리는 행사도 마련됩니다. 축제의 둘째 날인 14일에는 3대 구국영웅인 을지문덕, 이순신, 강감찬 장군이 무대에 올라 평화의 가치를 두고 이야기를 펼칩니다. 15일 강감찬 토크쇼에서는 서경덕 교수와 길승수 작가가 출격해 고려와 강감찬을 주제로 강연에 나섭니다. 역사문화축제에 걸맞는 즐길거리도 나들이객들을 기다립니다. 고려시대 무역의 중심지를 재현한 병란도 21에서는 공예품 전시와 민속놀이 체험이 축제 기간 내내 이루어지고 과거 시험을 모티브로 한 감찬인의 집들이 퀴즈쇼를 통해 다양한 경품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저희가 이순신 장군이나 을지문덕 장군처럼 구국의 상대 영웅으로서 좀 더 많이 알리는, 이번 축제를 계기로 더 많이 알리는 체험형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오셔서 많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조영구 MC가 함께하는 강감찬 가요제부터 강감찬의 별 문곡성을 따는 퍼포먼스인 남창동 줄타기 공연까지 다채로운 무대가 낙성대의 가을을 수놓을 전망입니다.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불꽃 강감찬 드론쇼는 이번 주 토요일 밤 이곳 낙성대 공원에서 펼쳐집니다. 관악구는 이날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내다보고 현장의원 300여 명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안전한 축제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